크루즈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루즈 프로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셔널 프로모션이고요. 두 번째는 각 에이전시 프로모션이 되겠는데요. 내셔널 프로모션은 크루즈사에서 드리는 특전이나 할인 행사입니다. 이건 크루즈사에서 드리는 프로모션이라서 어떤 업체를 통해 예약하시더라도 다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크루즈 예약이나 요금을 좀 알아보고 검색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가격을 할인해 드리거나 두 번째 승객 요금 50% 할인 아니면 온보드 크레딧을 드린다는 광고를 아주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크루즈사에서 드리는 할인이나 특전 행사라면 행사 기간 안에만 예약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약하시는지 크루즈사에 직접 예약을 하시는지 상관없이 조건만 된다면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크루즈사의 할인이나 행사가 조삼모사이거나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크루즈사의 할인이나 행사 때문에 예약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예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 굳이 이런 할인 행사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약을 해 놓으시고 예약 후에 이런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이 나오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사의 할인 행사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럭저리 크루즈는 좀 예외가 되겠는데요. 럭저리 크루즈사에서 하는 할인은 나중에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럭저리 크루즈를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런 할인이 있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처음 예약하신 요금과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유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잔금 결제 전에는 승객에게 항상 유리한 게 크루즈 예약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크루즈를 검색하실 때 아주 다양하고 현란한 프로모션 마케팅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내셔널 프로모션이라서 어디에나 있는 할인이나 특전이고 또 상당 부분이 늘 있는 할인이나 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불 상당의 할인 쿠폰북을 드린다든지 온보드 크레딧 업투 500불을 드린다든지 하는 선전 문구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내용인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이런 할인 쿠폰북은 이미 실체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실제 이 쿠폰북을 이용해서 1500불 상당의 할인을 다 받으려면 한 만불 이상은 써야 할 정도라서 거의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쓰게 만드는 쿠폰들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온보드 크레딧 또 이 업투라는 단어가 항상 빠지지 않고 붙어 있는데요. 이 업투 500불은 최대 500불인데 비싼 최상급 수익을 예약하시면 400불 500불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인사이드나 모션뷰, 발코니 같은 선실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만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온보드 크레딧 500불 이러면은 어떤 선실을 예약해도 500불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업투라는 말을 항상 잘 확인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내셔널 프로모션과 다른 한 가지는 에이전시 프로모션인데요. 이 내셔널 프로모션에 더해 추가로 에이전시에서 드리게 되는 할인이나 특전입니다. 행사 기간에 예약만 하시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내셔널 프로모션하고는 달라서 이 에이전시 프로모션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예약하시는지에 따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이나 프로모션은 각 에이전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물론 이 에이전시 프로모션은 크루즈 사이 직접 예약하시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크루즈를 예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예약하시는 방법을 10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루즈 상품을 이미 어떤 걸로 가실지 확정을 하셨다면 바로 4번으로 가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첫 번째는 언제 갈지 또는 어디로 갈지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정하셨다면 몇 박 일정이 있는지 몇 박 정도로 가실지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어떤 크루즈사의 상품이 좋을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크루즈 전문 업체에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크루즈 상품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셨다면 네 번째는 크루즈 출발 날짜와 크루즈사 그리고 크루즈 배하고 선실 등급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 다음은 크루즈사 선사 홈페이지에서 내셔널 프로모션이나 할인이나 특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여섯 번째로 인터넷 업체 한 두 군데에서 같은 크루즈 상품의 가격이나 추가 할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크루즈 전문 업체 같은 할인이나 추가 할인이 있는지 확인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루즈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은 다음은 예약급이 잔금 결제 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되는 요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만약 환불이 안 되는 요금이면 환불되는 요금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둘 중에 어떤 요금으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어디에 예약하실지 업체를 선정하시고 예약금을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예약금을 결제하신 후에는 크루즈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본인의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금 결제 전까지는 크루즈 요금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잔금 결제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가격하고 특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 후에 잔금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예약 준비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어디에서 예약을 하시면 좋은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